또 앞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니까. 무시무시하다, 태양이. 뭐 하려고, 또. 안에 멤버들은 자고 있고요. 자고 있는 멤버들과 참참참을 해서 5명 중에 3명을 이기시면 아침 식사권을 드리고 지시면 저 팀이 밥을 먹을게요. 가시죠, 가시죠. 게임하겠습니다. 참참참. 마지막에 올게요. 제가 어차피 못 일어나요. 참참참. 자, 알겠습니다. 참참참하겠습니다. 자. 참참참. 알죠? 참참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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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가시죠. 참참참을 해서 아침식사는 캠핑팀이 이기셨어요. 그건 충분히 우리 그냥. 그럼요. 밥을 먹고. 배려할 수 있죠. 아니 저렇게 배려하는 척을 왜 하는 거예요? 깜짝 놀랐어요, 저도. 양보하세요. 본인이 배려하는 거. 그럼 또 우리 한국인 팀이 이긴 건가요? 157위. 역시. 한국인 팀 파이팅. 162. 한국인 팀, 외국인 팀. 그리고 나라 팔아먹은 외국인 팀. 참참참. 참참참. 이런 형님은 아니셨는데. 아니. 두 사람이. 두 사람이.